자 전군우 비해 11 어렵지 않았나요 이번엔? 네 오케이 다행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어... 어... 그런 그런 아니같구요 그런 이 그렇지 이거 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돼요? 어... 그린 그렇지 그린이지 그러면 G는? 그린 자 여기서 내는 소리 먼저 쭉 해 그 다음 R E N 합쳐서 그린 오케이 그린 그래서 뭐야 소리 그린 쓰기 3 R E E N 오케이 그렇지 그린 그린 뜻은? 초록 그렇지 초록색이지 계속해서 브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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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만 봐도 브라운 될 일 없을 것 같아 브레스 오케이 이 글자 이름 뭐야? 브 아트 드레스 브레스 소리 쭉 해주세요 G D D D OR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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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D D D 드레스, 그치? 뜻은 드레스지 뭐 소리? 드레스 쓰기? D-R-E-S-S 그리고 소리? 드레스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? 어, 타이얼 타이얼다, 이게 안 돼! 별리가 있냐? 주시기 제우 막 입이 괜스듬하다 방닉스 다 떼다고 어... 이, 이 가 뭐돼? 어, 이 이 되면 이거 다 합쳐서 뭐겠어 트리 트리 트리가 아니고 트리 럴아이 합쳐서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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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아, 나무! 그렇지. 소리? tree 쓰기? t r e e 소리가 뭐라고요? tree 계속해서? bread 소리 쭉? r e t OK. EA는 뭐? e 뭐 중에? e e e e bread 혹시 뜻도 알아? 네. 식빵 그냥 빵 해도 돼 좋았어. 빵 소리가? bread 쓰기? b r e a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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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W, N! Brown! 그눅이 엄청 열심히 왔네. D, D, R, U 유! 드럼 어! 어! 그렇지 어 드럼 유는 중에서 그래서 다 합쳐서 드럼 그렇지 북이지 북 소리 드럼! 이놈 시키야 오케이 일단 고칠 수 있는 거 고쳤지? 그럼 이제 답보고 고쳐놨고 와 D R U M 소리 드럼 오케이 재우 니꺼 해 해 계속해서 소리 어 어 소리 이게 좀 어렵지 그치 음 어 어 어려울 땐 맞든 틀리든 읽기 FR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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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쭉 해주세요 FR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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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합쳐서 FROG 소리 쭉 해주세요 쥐! 그 쥐 중에 그... 오케이... 다 포고 고친거야? 네 다 포고 고쳤는데도 틀린게 있는데 뭐요? 왜 틀렸고 Same S 지우는거지 응 이거 왜 갑자기 사코가 틀렸어? 사코가 틀렸고 드레브를 나 script 킥이 다 걸렸고 mellan 드리블 hev consta 음... 잠깐만 개구리 뜻개구리 F-O-R-O-W-E 됐어? 이 녀석 다 끄고 쳤는데 이렇게 들리면 어떡하냐? 소리가 뭐라고요? F-ROG F-ROG 뜻은? 개구리 개구리지 그치? 개구리 소리 개구리지 F-O-R-U-G K F-O-R-U-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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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왔어? 네 수기 시험 잘 치시고요 오케이 수고습니다 네